세한국 인천 범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안성은 정어로 전직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중교인을 항거 불능하게 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인 정부에 포악한 공산사회주의 공포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헌법이 고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국민이 권력인 선거의 참정권을 침탈하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을 밝혀 국민의 힘으로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정부와 관이 나서서 집회의 자유를 불허하고 반집회로 규정하는 독재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현 정권이 한기청 총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석보한다.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우리는 문재인 공산사회의 정권의 형태에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며 새한국시민단체와 온 국민이 함께 이 운동에 공참할 것이다. 대한세한국인천번시민연합일동 1동